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급 원료 가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이쪽이랑 이쪽을 늘려 놓긴 했는데 경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경기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좋죠 그래서 우선은 없애버리고요 이것도 이제 위치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왜 바꾸냐 1차 과학팩은 많아요 그니까 굳이 이걸 이제 여기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를 이쪽으로 맞다 파이프 파이프도 만들어 놓고요 나도 빠져 파이프가 없는데 파이프가 없는데 여기서 한칸 띄우고 됐죠 연결해 놓으면은 20개 됐죠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소리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두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가면 되고요 거기도 꺼내 놓자 이렇게 그럼 됐죠 물이 필요한데 이게 조금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없애고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자 여기쯤에 딱 놓을까요 오 오 그게 좋아요 여기 전기가 필요 없다는 거 원래 여기 전기를 놔줘야 발동을 했는데 전기를 안 놔줘도 돼요 좋아요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됐죠 20개 전기 됐고요 이쪽 전기가 이제 부족해지죠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면은 석탄이 들어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철이 더 많이 나오겠죠 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많잖아요 많잖아요 여기다가 다 띄우고 자 블랙홀을 하나 놓고 이게 굳이 두 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와라 자 상자 놓고 이렇게 매립지 하나 놓고 그럼 됐죠 쭉쭉쭉쭉 쭉쭉쭉쭉 진행을 할 거예요 아 좋은데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1,2차도 어느정도 다 됐고 딱 보시면은 어느정도 됐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돌 벽돌이 필요해요 벽돌이 필요하고 전기도 더 필요해요 이걸로 부족합니다 이걸로 부족하고 이쪽으로 더 나가야 할 수도 있어요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전기를 먼저 좀 확보를 해야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전기가 정말 부족해진다고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들어가고 자 보일러 5개 전기를 이번 시간에는 더 확보를 해야될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야 뭔가 되고 우선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엔진 좀 만들고 엔진 그 다음에 유치 처리 해야죠 유치 유치를 해야됩니다 유치 해야돼 유치 유치를 해야 황 처리도 하고 황 처리를 하면은 우라늄을 만들 수 있게 되요 그렇죠 우라늄 우라늄을 만들어서 3단계 아 이거 원자로 4단계일텐데 이것만 하더라도 돼요 하나 들어가면은 10개가 나오거든요 우라늄 2,3호 하나 들어가면은 10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 과학 100을 만들고 이거를 바로바로 가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할게 많아요 그래서 5개 5개 놓고 놓고요 매립지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요 옆에다가 석탄을 하나 더 놔야 돼요 이거 아니죠 이거죠 이거죠 놓고 아 이거 석탄을 하나 더 놔야 돼요 석탄을 보세요 떨어진거 보세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석탄을 이거 놔야 됩니다 어 놔야 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우 야야야 됐죠? 오케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얘들아 얘들아 어허허허 자 여기도 많이 쓸 필요 없지 보세요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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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탄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석탄 정말 부족해요 공기 공기 셧다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넘쳐야 되는데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어 원유를 하게 되면은 이 원유를 이용해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 있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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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체 연료 고체 연료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석유가스로 만드는 건 좀 아깝고 그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돼요 빨리 3단계 3단계 과학 100을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걸 해서 경유 10개 이런 걸로 그리고 원유 100개 넣어서 나오는 양이 더 많잖아요 주유 경유 석유가스 그러니까 이걸로 가서 고체 연료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고체 연료 고체 연료가 12 엠줄 석탄은 3엠줄 인가 그렇죠 4엠줄 거의 3배잖아요 3배 그렇기 때문에 석을 가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점 점점 어우 도교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여기가 안정화를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놓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쪽으로 쭉 나가야 된다고 했죠 털도 더 해야 될 거고 워터필을 너무 막 쓰는 거 같기도 하고 맡겨야 될 거 같은데 아 이거 만드는 법이 없잖아요 워터필 워터필 모드를 써야되나 그러면은 더 만드는 게 없어요 아껴야 되고 이쪽으로 확장 그러면은 이쪽으로 더 만들면 되겠죠 5개 만들면은 10개 여기다 10개를 더 추가만 해주면 돼요 굳이 위쪽으로 나갈 필요 없고 우선은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여기다 하나 더 놔야 되면은 조금만 더 등가를 시켜서 놓으면 되죠 좋아요 석탄 여기까지 됐죠 시간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현재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이제 돌 돌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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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탄이 없는데 석탄이 없는데 아 석탄 진짜 없다 헉 줄어든 것 봐요 큰일 났다 셧다운 되겠는데요 셧다운 되겠는데요 셧다운 될 것 같아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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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 정말 아껴야 돼요 있는 거 웬만하면 다 써야 되고 어 전기 늘어난다 오케이 여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늘어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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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어나야 돼요 굿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벽돌을 좀 만들어서 여기 증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거 강철하고 벽돌 강철 많죠 어느 정도 많은 건 아니지만 쓸 정도는 있죠 두벅 여덟 벽돌 가져오고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만 되면은 저희 최대치되요 지금 보세요 여기 철 많이 쌓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강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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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들면 되고 여기도 이제 어느정도 다 찼으니까 음 이렇게 놓고 야야야야야 적돌은 이거 강철은 빼고요 그러다 강철까지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놓으면 빨라졌죠 빨라졌고 그러면 더 원활하게 될거고 야야야 이걸 이제 좀 여기서 문제였었구나 유체처리 그럼 이제 또 유체처리도 해야되고 할게 많죠 볼까요 석탄 불이 헐 그러면은 강철도 좀 이제 진행하구요 여기다 쌓이게끔 그냥 500개 쌓이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쌓이게끔 놓구요 어허 어허 좋아요 어느정도 유지는 되요 이제 어느정도 유지되고 보세요 정말 많이 쌓였죠 순식간에 이 정도면은 됐구요 그 다음 이쪽도 바꿔볼까요 와 많다 자 그럼 이제 벽돌도 어느정도는 금말하면 이제 다 됐네 돌 자동화도 좀 해야되는데 어 여기를 좀 밑으로 내려야되요 여기다가 이제 벽돌로 밑으로 내리면서 진행을 해야될거 같은데 한참 기다려야되요 진짜 이거 이 정도만 해놔도 어느정도 다 된거에요 진짜 1,2차 과학팩만 무슨 이렇게 자동화가 완전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한참을 기다리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전기를 좀 더 확장하고 석탄을 좀 더 확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 확보를 많이 해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쭉쭉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거죠 전기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빨리 온거에요 요 바로 원유죠 원유 바로 넘어갔고 플라스틱 3단계 과학팩을 가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 필요하죠 플라스틱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고구패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쭉 진행한 다음에 3단계 나오면은 바로 이거부터 가는거죠 그 다음에 바로 가야되는데 원자로? 아니 원자로 가네요 그게 문젠데 플라스틱을 어디서 만들지? 황 고구패로 엔진 유닛 7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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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세로 인유닛 만드는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딱 갈아엎어야 돼요 다시 딱딱 갈아엎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하는게 좋겠는데요 물이 여기 있으니까 분명 여기다가 예립질을 놓게 되면은 여기다 물펌프를 하나 옆에다 놓을 수 있을거에요 못논나? 못논네 에이 큰일났다 어 잠깐만 뭐야 에이 에이 뭐하냐 뻘찌하고 있는데요 흐흐흐흐흐흐 아 지대로 뻘찌하고 있는데 아 아 아 아 야 없다고 아깝게 왜그래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봐야되나 여기도 지금 야 71개밖에 없고 털도 보시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오고있죠 여기 다 만들고있고 완성되고 있어요 여기도 좀 바꿔볼까요 쌓이고있고 좋아요 이게 문제네 이거를 예전처럼 자동화를 하나 따로 놔야될거같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안될거같아요 여기다 했던것처럼 따로 자동화를 만들어놓는게 좋같아요 내립지도 없는데 지금 뭐하고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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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깝게 이거 몇 개를 날린거냐 아 아까워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어 이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놓는게 좋을거같아요 따로 너무 소모가 큰데요 원유처리되고있고 원유처리되고있고 털구리는 많으니까 상이 좋을거같아요 와 진짜 많다 석탄 굿 여기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자 하나 놓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내립 보면은 되죠 됐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 반절 정도 넣어놓으면은 되고 공기도 현재로써는 여유있어요 여기다가 철 철 불이 넣어놓으면은 됐죠 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자동화를 해놔야되지 아 여기다 놓으니까 안되네요 안되고 이제 여기다가 돌도 만들어야되고 돌 이전에 원유를 한번 해볼까요 원유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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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변화 없애고 지우고 하면 되니까 좋고 원유를 이제 놓으면은 이거죠 이거를 완성해야 나오겠네요 이거를 완성해야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로 놓고 이거고 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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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유는 뭘로 해 정유공장 125에 원유가 들어가서 175 많이 나오네요 50에 원유가 튀어나오는데 이거 좋은데요 이거는 50씩 5초당 50에 원유가 나오면은 괜찮죠 이거 완료가 되야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해야될 것 같고 시간이 또 어중쩡하죠 그러니까 원유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maker 2 2 1 2 2 3 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